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군의 정찰 위성 2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돼 2시간 40분 만에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영상 레이더로도 불리는 SAR 위성으로 주 야간은 물론 악천 후에도 감시 정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의 체온만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필름이 개발됐습니다. 체온에 따라 QR코드와 같은 정보가 나타났다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개인정보 도용이나 침해 우려가 없는 웨어러블 아이디 카드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미국 보잉사 항공기가 이번에는 이륙 중 엔진 덮개가 날아가 긴급 회항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잉사가 지난 1월 사임한 최고 경영자에게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확대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일부 의과대학이 대규모 유급 사태를 우려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8일 오전 기준으로 대면 수업에 참여한 의대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강의실에 나오지 않더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과 3, 4학년의 병원 실습은 2주 뒤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북대의 경우 의대생 665명 가운데 641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 측은 서류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8일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겠다는 목적입니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개 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을 함께 공개할 방침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체온에 반응해 정보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하는 차세대 암호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인정보 도용이나 침해 걱정 없이 필요에 따라 체온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차세대 웨어러블 아이디 카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필름입니다. 손등에 올려놓자 서서히 투명해지면서 QR코드가 사라지고 떼어내자 다시 나타납니다. 사람 체온만으로도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필름입니다. 이 소재는 유연한데다 피부에 붙여도 안전해서 웨어러블 소재로 적합한데요. 이렇게 팔목에 붙이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떼어내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열에 따라 물성이 바뀌는 반응성 매조갱과 특수 가교제 등을 섞어 액정 탄성체를 만들고 여기에 원하는 패턴을 레이저로 새겨 넣은 겁니다. 기존에는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만 물성이 바뀌었는데 연구팀은 3년 넘는 연구 끝에 처음으로 체온 수준의 열에도 물성이 바뀌는 조성을 찾아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작위적인 분자 배열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턴이 사라지게 되고 열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 때문에 개발된 액정 탄성체는 투명도뿐 아니라 응력 등 기계적 물성까지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소프트 로봇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접기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일일이 접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접히면서 특정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연구팀은 제작 과정이 간단하고 소재가 저렴해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며 상용화를 위한 추가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바탕으로 암세포만 골라 치료할 수 있는 항암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가이스트 정현정 교수팀은 항체를 이용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생체 내 표적 조직에 특이적으로 전달하는 항암 신약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크리스퍼 단백질에서 특정 아미노산을 바꾸는 방법으로 생체 분자를 더 많이 결합하고 생체 내 생화학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단백질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난소암 표적 항체와 결합해 나노복합체로 만든 뒤 난소암 세포와 동물 모델에 적용한 결과 모두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전달됐으며 유전자를 교정해 항암 효과가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피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산불은 32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4월에 몰렸습니다. 봄나들이와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늘고 밭두렁 소각도 반복하며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건데요. 산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계류형 비행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SF영화에서 볼법한 우주선 모양 비행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헬륨가스를 채워 동력이 없는 길이 6미터짜리 비행선이 바람에 따라 하늘을 떠다닙니다. 비행선에 달린 적외선 카메라와 열아상 카메라는 지상 300미터 높이에서 반경 5킬로미터 면적을 살핍니다. 비행시간은 최대 일주일로 드론의 단점인 짧은 비행시간을 극복했습니다. 드론은 최대 운용시간이 길어야 40분밖에 안 됩니다. 이 헬리카이트를 운용했을 때는 최대 7일간 비행할 수 있고 7일 동안 계속 관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라면 연기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상황실로 전달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0배까지 확대 가능한 카메라로 사람을 추적하는 기능도 갖춰 인명구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4시간 이상 지속하는 대형 산불의 절반은 4월에 발생합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험 비행을 마친 산불 감시 비행선이 화재 연기를 조기 탐지해 대형 산불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티인입니다. 유럽 최대의 활화산인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도넛을 닮은 고리 모양의 연기를 분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현상은 에트나 화산 남동 쪽에서 새로운 분화구가 열린 직후인 지난 수요일부터 꾸준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화산 소용돌이 고리라 불리는 이 현상은 빠르게 방출된 화산 가스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모양의 방출구를 통과하며 생겨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 지진 전문가들은 며칠 새 수백 건의 고리가 관측됐다며 지구상의 어떤 화산에서도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공항의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정찰위성 2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주 야간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영상 촬영이 가능한 군 최초의 영상 레이더로 우리 정찰 감시 능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군 정찰위성 2호기가 스페이스X사의 펠컨9에 실려 발사됩니다. 발사체 내 새빨간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솟구칩니다. 발사 3분가량 만에 페어링이 정상 분리되고 발사 45분 만인 오전 9시 2분, 위성체는 목표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오전 10시 57분, 해외 지상국과도 최초 교신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군은 지난해 연말에 쏜 1호기에 이어 독자 정찰위성 2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2호기는 영상 레이더, 싸위성으로 낮과 밤, 악천우와 관계없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가시성은 뛰어나지만 햇빛,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전자광학 적외선 2호 IR 위성과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맞습니다. 군은 올해 추가로 3호기를 발사하고 내년에 2기를 더 발사해 2호 IR 위성 1개, 싸위성 4기 등 모두 정찰위성 5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특정 표적에 대해 2시간 단위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북한도 이달 내에 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시도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11월 말, 만리경 1호를 발사한 북한은 보완 사항을 점검하며 막바지 추가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의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이어 북한의 위성 발사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추민기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군사 정찰위성 2호는 지난해 발사된 위성 1호기와는 다른 SAR이라는 영상 취득 장치가 탑재됐습니다. 구름이 있거나 비가 내리는 날씨는 물론 밤낮 모두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전천우 장치입니다. 1호기와 달라진 차이점을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발사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는 전자광학 2호와 적외선 촬영장비 IR이 탑재됐습니다. 2호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찍어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만, 폭우나 구름, 어둠 속에서는 촬영의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영상은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하는 IR 장비가 보완했는데 해상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에는 2호와 IR 대신 합성 개구 레이더라는 뜻의 고성등 영상 레이더 사아가 탑재됐습니다. 지상으로 레이더를 발사한 뒤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집해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수천 개의 레이더 파동 신호를 합성해 고해상 영상 획득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피사체를 직접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비나 구름, 안개 등 기상 조건은 물론 밝기와도 관계없이 낮과 밤 모두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상에서 산란되어 되돌아온 전파를 수신해서 신호처리를 통해 지표면의 양상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정찰위성의 아주 이로운 위성이죠. 사아의 이런 전천우 촬영 기능에 힘입어 정찰위성 2호기는 궤도도 1호기와 달라졌습니다. 이로 위성은 적도와 거의 수직 방향인 태양 동기 궤도로 지구를 돌지만 이번 위성은 목표한 지역을 더 자주 지나도록 설정한 경사 궤도로 움직입니다. 사아는 이번에 발사된 2호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추가로 발사될 5호기까지 4기의 정찰위성에 모두 탑재될 예정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로 삼성전자 한신희 수석연구원과 PK벨브 엔지니어링 박용대 수석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한신희 수석연구원은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는 내장형 자기저항 메모리의 추가 공정을 개발해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쓰기 동작에서 쓰는 횟수를 1억 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도 70%까지 높여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용대 수석연구원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용 초저온 버터플라이 벨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지난해까지 약 1,7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한 명씩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륙 중 엔진 덮개가 날아가며 긴급 회항했습니다. 미 항공연방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보잉사는 사이 많은 최고 경영자에게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이륙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비행기에 엔진 덮개가 벗겨져 펄럭입니다. 잠시 뒤 덮개의 다른 부분까지 벗겨지더니 아예 찢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현지 시간 7일 아침 덴버공항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륙 25분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승객 13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고 상공 3140m를 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들은 덴버공항으로 돌아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탄 뒤에야 목적 지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 기종으로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737 맥스 이전 모델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해당 항공기가 휴스턴으로 옮겨졌으며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알래스카 항공사의 비행 중 문과 동체가 뜯겨져 나간 사고에 대한 1차 보상금 2,100억 원을 지급한 지 사흘 만입니다.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달에는 보잉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캐론이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사가 최고 경영자 캐론의 급여를 지난해 큰 폭으로 인상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캐론은 지난해 3,2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4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 급여 2,226만 달러보다 40% 넘게 인상된 것입니다. 다만 보잉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실제 가치는 더 적을 수 있고, 올해 말 사임을 앞둔 캐론이 일부 급여를 반환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과학 기자와 함께 전세계 도시 속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과학도시 어딘가요? 오늘 둘러볼 곳은 면적은 작지만 동양과 서양의 매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곳인데요. 한때 아시아의 금융중심지, 그리고 테크 중심지로도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인재와 자본이 모두 빠지고 있는 위기에 처한 곳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딘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둘러볼 곳은 홍콩입니다. 홍콩은 엄밀히 말하면 도시라기보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인데요. 면적은 1100km 제곱으로, 런던이라던가 뉴욕과 같은 세계 주요 도시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영락없는 도시 같지만서도 외교적으로는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는 달리 중국에 속해서 주권 행사에는 제약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아시아의 금융자본이 몰리는 곳으로서 수십 명간 변성을 해왔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서 오늘 이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뭐 홍콩은 금융도시인 거야 널리 알려져 있고, 테크 허브, 과학도시로도 또 알려져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과학도시에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자본이 몰리는 곳에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과학이 함께 발전하곤 했었는데요. 홍콩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자금이 몰리면서 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습니다. 홍콩의 공용어가 영어이기도 하고요. 또 홍콩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한 겁니다. 특히 홍콩 정부가 2004년에 홍콩 남부의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단지 사이버포트를 설립했습니다. 홍콩의 실리콘밸리이자 아시아 최초의 IT 신도시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2년 동안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그리고 이 사이버포드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법인세 혜택을 주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 건데요. 2022년 기준 테크기업 1,800여 개사가 여기에 들어섰고요. 여기에는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그리고 e스포츠 등 다양한 IT 기업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경제를 육성을 한 건데요.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규모가 점점 확장됐습니다. 이후에는 일본에서도 홍콩의 사이버포트를 본따서 오다이바 테크노파크가 들어섰고요. 또 중국에서는 선전시와 그리고 광저우시의 대규모 테크노밸리가 여기를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판교 테크노밸리도 이 사업이 여기에 모델이 되기도 했을 정도로 성공적인 IT 신도시 모델이 된 이 시초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본딸 정도로 금융에서 나아가서 IT업으로도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사실 홍콩 상황이 한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 중국 정부가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면서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자유의 나라로 불렸던 홍콩이 더 이상은 자유롭지 않다고 여겨지게 되면서 이후에 해외 자본과 외국인 인력 등도 점차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중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이죠. 제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또 인력과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좀 더 가속화됐습니다. 홍콩의 중국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까지 더 심화가 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 홍콩 자본시장의 IPO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했고요. 홍콩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자본 조달액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투자은행업계도 대규모 정리해고 바람이 불었고요. 홍콩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가 이어지면서 학계 인재들도 홍콩을 떠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의 공립대학에서 학생과 교수진의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홍콩 대학을 떠나는 교수가 2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2022년부터 23년에 홍콩 8대 공립대에서 학교를 떠난 교직원들의 이직률이 7.6%였는데, 이게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홍콩 20대의 이직률이 13%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홍콩 내에서는 연구인력의 이탈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전직 홍콩 20대 총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홍콩의 정치 환경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홍콩을 떠나려는 학자들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들도 이탈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2년도에 2,300명의 학부생이 조기에 학업을 중단하면서 이전 연도에 비해서 4% 중과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집계됐습니다. 이는 홍콩 8개 정부지원대학에서 이전에 기록된 조기 이탈자 수 2,212명을 초과하는 최대 수치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인재들이 홍콩을 떠나서 새로 자리 잡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 반사 효과로 싱가포르가 홍콩의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공공정책연구기관 프레이저 연구소가 2023년 보고서에서 홍콩이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자유로운 경제 지역 자리를 싱가포르에 내줬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3년간 홍콩을 떠난 사람이 20만 명이 넘고요. 또 싱가포르의 외국인 체류자가 16만 명이 늘어났다는 보고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 같은 인재와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비자 요구 사항을 완화하고 또 새로운 채용 계획을 도입하는 등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떠났던 외국인들이나 외국 자본이 다시 홍콩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홍콩의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중국 본토의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홍콩의 비자가 승인된 모든 사람 중 90% 이상이 중국 본토 출신이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중국화가 빨라지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콩의 중국화가 더 빨라지면 미중 갈등이 한창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미중 갈등에 따라서 홍콩이 전처럼 글로벌하거나 자유로운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조금 어렵거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 만나본 도시 홍콩이었습니다. 여행지로도 많이들 찾으시는데 앞으로도 그 명성을 지켜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소라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 수도권의 벚꽃 개화가 절정을 지나면서 전국 각지의 봄꽃 축제들도 마무리 분위기였는데요. 굳은 날씨로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이맘되면 늘 가요 차트를 역주행하던 봄꽃 노래들이 올해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 미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